음악 김포시립소년소년합창단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·청소년 예술단체입니다.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재능있는 단원들이 함께 모여 매주 화목·방과후에 연습하고 있습니다. 연습을 통해 합창뿐만 아니라 발성·안무·연기 지도 등 전문적인 코칭 스태프의 지도도 받고 있습니다. 우리 합창단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매해 새로운 창작작품을 통해 현 시대의 아동·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. 올해 11월에도 청소년기의 내면 감정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 나는거위를 통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 이번 신입단원 모집에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. 그 다음 신입단원 모집에 예술과 함께 감사합니다.